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가볍죠? 그건 좀 아픈데 따뜻하죠? 이게 뭐예요? 따뜻한데요? 발이 너무 더러워서 다른 분 못 쉬겠다 아 왜요? 쓸 수 있어요 저 발 깨끗하고 근데 이거 나 수족냉증 있거든 이거 좋은데? 음! 탈취 효과도 있나봐요? 아우! 뭐야 와 얼마나 돌린 거예요? 전자레인지 30초야 오 좋아 딱 뜨끈뜨끈 찜질방 딱 좋은 온도같은 길가안을 먹 끝 끝 끝